자 여러분 지적측량입니다. 페이지는 307쪽입니다. 자 일단 측량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측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측량 절차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거기 308페이지 측량에 대한 뭐예요? 자 측량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오타가 있네요. 307페이지 측량 다음에 거기 자 308페이지 있죠? 308페이지 뭐냐면 지적정리의 의미 특성이 아니라 지적측량에 대한 뭐예요? 측량의 의미 특성이기죠? 지적측량의 측량 정리가 아니라 뭐예요? 측량이라고 제가 지금 편집과정에서 그걸 이 오타를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자 지적측량의 의미 특성 그 다음에 그 2절 있죠? 지적측량 대상 그렇죠? 대상 정리가 아니라 뭐예요? 측량 대상 그렇게 바꾸세요. 지적측량의 의미 특성 지적측량의 대상 그래서 의 지적자 거기 토지를 공부해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있죠? 토지를 공부해 등록하거나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어디에다가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물론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지적측량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측량이라 하는 것은 뭐가 생겼으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물론 이제 토지표 이상 소재 그 다음에 땅번호 지번 뭐라고? 지목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이 좌표 있잖아요? 이런 뭐예요? 이런 자 필상을 어디에다가? 물론 이제 면접은 대장에다가 경계는 뭐라고? 경계는 도면에다가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있죠? 좌표 등록표에다 뭐하려고? 등록하려고 하는 게 측량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공배에 갖고 있는 그 자 측량 결과도 있죠? 면접측량 뭐 이런 측량 결과도 가지고 어디에 그 지상 위에 지상 위에 경계를 복원하는 것도 뭐예요? 복원하는 것도 지적재조사측량도 측량이 포함한다. 물론 이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곳이고 그러면 일단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소재의 집원 지목 변경 있죠? 여기다 합병을 집어넣죠? 이 합병 이런 것은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그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소재의 집원 지목 합병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소재의 집원 지목 합병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거기 308페이지 맨 아래에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있죠? 측량 대상이 아니다.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309페이지 지적측량이 아닌 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혹시 자 문제가 섞여서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측량 대상 자체가 아닌 거 대상 자체가 대상이 아닌 것 하면 측량 지적측량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소재의 집원 지목 합병이 있고 자 지적측량 자체가 안 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주상 자 측량이란 것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기본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공공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수로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지적측량이에요. 지적측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에 의해서 뭐예요? 기준점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지적기준점이에요. 지적기준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기본 공공수로일반측량에서 자 여기 공공기준점 수로기준점 있죠? 위성기준점 했던 이 기준점이 나오는데 앞에가 뭐예요? 앞에가 공공 그 다음에 뭐예요? 수로 그 다음에 뭐라고? 자 위성 있죠? 위성 이런 기준점은 이 지적기준점이 아니니까 뭐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적측량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지적측량이 아닌 거 그래서 자 어떻게 구별하냐면 기준점, 기준점 앞에 무슨 단어가 안 나오면 지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뭐가 아니라고 지적측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적측량의 방법은 일단 평판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위성측량 방법으로 끝납니다. 총 7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쓰는 측량이? 일반 측량이. 자 지적측량이. 그래서 이런 일반 측량이나 수로 측량에는 이렇게 뭐예요? 평판 측량, 전자평판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아니게요. 이 지금 뭐예요? 평판이나 전자평판 이런 걸 쓰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이게 지적측량 방법 중에 하나다. 지적측량 방법이 하나다. 7개, 7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평판이나 전자평판, 평판 측량은 있죠? 우리 어디에서? 자 이 실무적으로, 사라니 쪽으로 해요.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전파기하고 강파기. 자 그걸 많이 쓴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기초측량은 세부측량과 기초, 지적측량은 세부측량과 기초측량으로 나눠요. 지적측량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뭐라고? 기초측량하고 이렇게 뭐예요? 뭐라고? 세부측량. 이런 식으로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초측량하고 뭐라고? 세부측량으로 구분을 해요.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측량이 기초측량이에요. 뭘 설치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점은 뭐예요? 기준점은 세 가지. 지적모라고 삼각측량에 한 삼각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삼각점의 거리가, 정강거리가 보통 2에서 5km인데 5km, 5km, 5km 사이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리니까 중간에 임야도는 보통 뭐예요? 임야도는 6천분의 1로 작성하면 한 임야도 안에는 실거리가 3km니까. 너무 거리가 멀니까 지적모라고 삼각보조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조점. 자 그다음에 도시지역에는 뭐예요? 지적 뭐가 있고. 지적 독원점이 있다.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세부측량은 뭐에 따른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이동이 뭔데? 자 신계등록, 등록전환 있죠? 분할, 자 이런 토지가 받아야 된 거 있죠? 뭐 지적확정측량이라든가 경계보건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이 있죠? 이게 세부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하고 1필지마다, 1필지마다 뭐예요? 1필지마다 하는 측량. 그게 뭐예요? 자 세부측량이다. 이해만 해주자. 자 그 다음에 310페이지 뭐예요? 거기 지적측량의 절차 있죠?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해요. 측량의 절차가 중요하니까 이 측량 절차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는데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요. 자 수행자한테. 누가한테 의뢰한다고? 의뢰는 뭐예요? 의뢰는 수행자한테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 누가한테 한다고?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이게 수행자한테.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해요. 의뢰를 받은지 그래서 보통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의뢰 뭐예요?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의뢰 대상이 아닌 거 딱 두 개뿐이 없어요.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검사측량 있죠? 검사측량은 뭐예요? 측량을 수행자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뭐예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걸 또 수행자한테 검사시키는 건 뭐예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거와 똑같으니까 절대 검사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지적 재수사측량은 누가 자 국정의순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재수사측량 해달라고 절대 신청을 의뢰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아닌 것이다. 그 다음에 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 누가? 지적측량 수행자 했죠?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뭐예요? 수행자는 자 뭘 받아서 의뢰를 받았죠? 의뢰를 받았으면 언제까지? 자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지적측량 이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이 수행계획서를 어디에?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이 소관청이라 하지 시 도지사로 나오지 않아요. 시 도지사가 나오려면 항상 뭐라고? 지적상각식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날까지 수행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그 다음날 동그라미 쉬고 지적소관청 시도이상 안해요.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쉬고 검사하고 제조사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 써있죠? 수수료는 수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일단 거기 자 어디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뭐예요?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 측량할 결과 소유자는 지적적인 날부터 30일 이내 이내 7자가 거기 7자 지우세요. 그건 오타입니다. 30일 이내 나빠지 않으면 지방세 채널처분에서 압력했다는 얘기니까 거기 7자가 들어간 거 2내입니다. 그냥 2내지 7자 지우세요. 7자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간과 검사기간 중요하죠?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올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꼭 보셔야 돼요. 자 꼭 보시고 자 그래서 측량기간은 뭐예요? 기간 얘기 나오면 기간 얘기 나오면 측량기간은 5일이에요. 자 무슨 기간?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그죠? 검사기간이 있죠? 검사기간은 4자니까 며칠이고 4일이에요. 4일이다.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이거는 세부 측량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라고? 세부 측량기간이다. 세부 측량기간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기준점이 옛날 일본음 때 일본음 시절부터 자 수십만 개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바다를 매립했다든가 자 뭐예요? 새로운 그 토지가 발생했을 때 거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기준점을 설치한다. 기준점 이 기준점은 기초 측량이에요. 무슨 측량이라고? 기초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 그래서 이 기초 측량 기준점이 뭐예요? 몇 대까지? 15개 이하까지 있죠? 이하까지는 며칠이고 4일이고 플러스 초과하는 몇 개마다 초과하는 4점마다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해요. 1일을 가산한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4점마다 가산하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게 22개라면 22개죠? 22점이라면 몇 개까지가? 15개까지가 4일이니까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15개 4개 더하면 19개죠? 22개에서 19개 빼면 3개 남으니까 하나에도 하루 두 개에도 하루 4점마다 4점마다니까 4점마다니까 그죠? 3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일이고 이것도 1일이죠? 총 며칠이니까 이게 이거 4일, 5일, 6일 얘기입니다. 6일 그래서 15점 이하일 때 4일을 초과하는 4점마다 그 4일에 뭐예요? 며칠을 1일을 가산한다. 4점마다 자,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이고 초과는 4일에 초과는 4개까지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누가하고 자, 수혜자하고 뭐예요? 자, 수행자하고 합의를 해요. 합의 그래서 우리가 5년 전에 나왔던 게 40일 했어요. 자, 곱하기 몇 분의 4분의 3이 이게 칭량기간이에요. 그래서 칭량기간은 자, 당연히 뭐예요? 4일은 4, 10이니까 30일이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이 검사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다? 검사기간이다. 검사기간은 뭐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뭐예요? 자, 4분의 1이니까 며칠이다? 10일이다. 이깁니다. 10일이다. 그 다음에 자, 수행자한테 칭량을 맡겨놨으니까 칭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필요해요?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검사. 그래서 이거 외우자 그랬어요. 뭐라고? 삼학도. 삼학도 뭐예요? 삼학도 이상은 뭐하나? 검사하나. 무슨 얘기예요? 삼학도 이상은 검사하나. 그래서 지적삼각칭량 있죠? 지적무슨 칭량과 삼학칭량과 자, 삼학학학 지적무슨 칭량 지적확정칭량 도시개발사업이죠? 이 지적확정칭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 자, 지적 뭐예요? 지적고샤는 면적규모 이상했죠? 면적규모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검사받아야 되니까 뭐라 외우자고 삼학도 이상 삼학도 이상 외우지 않을까 삼학도 이상 자, 그런데 복현이 있죠? 복현이 복현이는 뭐예요? 경계부순칭량과 경계부순칭량과 지적현황칭량이 있죠? 지적현황칭량은 뭐하지 않는다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검사 두 번째 삼학칭량의 성과 및 경위칭량방법으로 지적확정칭량 삼학칭량 3 확정칭량 확 확 또는 시, 도지사한테 검사받아야 된다 가로열고 뭐라고 면적규모 이상일 때 만약에 미마일 때는 소관측이 검사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부순이나 현황칭량은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받지 않는다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준점의 의미 기준점의 의미 구분 그래서 이런 기준점은 기준점은 뭐예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38조선 125도, 120조, 120조조죠 이 뭐예요 일본시대 때부터 위성경선이 만나는 점에 자, 이 점에 뭐예요 점에 자, 어디에 이 산에다가는 돌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뭘 설치한다고 기준점을 이렇게 설치했다 아니, 기준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이 기준점의 이 점강거리가 이 점강거리가 삼각점이 보통 이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얼마로 많이 작성해요 가로가 뭐예요 50cm 세로가 뭐예요 40cm 이렇게 작성한다 그러면 자, 축적이 얼마니까 6,0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실제 거리는 50cm니까 6,000분의 줄인거죠 우리 얼마 30 동그라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다 이 30만 뭐라고 이 30만 cm고 자, 그러면 3,000m고 3km죠 이 실제 거리가 3km라니까 3km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 삼각점은 점강거리가 2에서 5니까 만약에 이 점강거리가 5km라면 이게 3km니까 중간중간에 뭐예요 임야도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1km에서 3km 사이에 보조점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삼각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좌표가 어떻게 되고 이 좌표가 어떻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위치 좌표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누구는 이 뭐예요 승량수행자들은 그걸 이제 의뢰를 받으면 그걸 뭐예요 열람을 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니 그럼 그런 자료의 성과 있죠 이 성과는 누가 삼각점을 시도이사가 보관해요 자, 그 다음에 보조점하고 동원점은 뭐예요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열람과 겨부예요 뭐라고 열람과 뭐예요 열람과 겨부할 때는 여기 시도이사만 자료를 보관하지만 열람할 때는 바쁘시니까 시도이사 또는 누가 들어가요 소반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반적인 지족공부 있죠 일반적인 지족공부를 일반적인 지족공부 등본을 겨부하거나 열람을 받으려면 당연히 뭐예요 시도이사가 안 들어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식은 뭐예요 이건 칭량에 대해서 칭량을 하는 거니까 이 칭량에 대한 삼각점과 보조점과 도시지역은 동원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나라고 뭐예요 살펴보기에서 뭐예요 겨부연람을 할 때는 이 삼각점은 뭐예요 가장 삼각점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비싼 땅 비싼 지역에서 가장 뭐예요 정밀성이 높은 거니까 항상 누구 시도지사나 또는 소관청이 겨부한다 누가 들어간다고 시도지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312페이지에 기준점 표지에 표지는 땅에 설치하는 돌 모양이에요 아니 뭐예요 어디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도시지역에는 도권점은 이렇게 뭐예요 원반 모양으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주소기인데 지금은 좀 뭐예요 빨간색 플라스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 도권점이라고 써 있어요 도권점이라고 이런 식으로 도권점이라고 써 있어요 도시지역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는 도면에 나타낼 때는 뭐예요 도면에는 지적도 도면에는 이렇게 이게 삼각점이 있고 시커맣게 철에 있는 게 이게 보조점이 있고 그냥 원반 원으로 딱 써 있는 거 이건 이게 바로 도권점이에요 이건 보조점이 있고 도권점 자 그러면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인점 표시 설치 및 관리 나오고 그 다음에 칭량성과 그래서 자 그 밑에 2번 지적 칭량성과 관리와 열람 및 등본교부 그래서 칭량성과의 관리 지적 삼각 칭량성과는 시도이사가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권점의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 소관청이 관리를 한다 아니 소관청이 자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성과를 관리하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이 통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열란등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열란등보에서 지적 칭량 기인점과 칭량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때는 자 주셔보세요 삼각점에 대한 성과는 시도이사는 소관청 보조점과 도권점에 대해서는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 다음에 기인점 성과의 칭량이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이 시도이사나 소관청이 받았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자 기인점 성과의 등본을 발급하죠 그런데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자 이거를 자 그 지적 칭량 수행자가 한다 그럼 당연히 말도 안 돼 민간인이 어떻게 하겠어 돈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시도이사나 소관청이 받았으면 시도이사나 소관청 그냥 그 삼각점의 보조점이나 도권점은 자 누가 받았으면 장인이 뭐예요 소관청에서 받았으면 소관청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교부연람한다 보시면 돼요 교부연람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적공부나 지적공부나 부동산 종합공부는 절대 등본교부연람 할 때는 누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시, 도시세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 모일 때는 자 기인점에 대해서 기인점 삼각점 특히 삼각점에 대해서는 삼각점은 열람과 교부는 시도이사가 들어가요 시도이사가 소관청 시도이사 보장지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지적위원회와 지적직량 적부심사죠 지적위원회와 지적직량 적부심사입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다섯 가지를 심의결하는데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결사항 중에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외워둬야 되겠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그 얘기에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양성징계제심사 양성 중앙에 대한 지적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 뭐예요 뭐하는 위원회 업무개선이 있죠 업무개선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정책 개발하게 되면 지적직량 기술을 연구개발해야 됩니다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보급해야 되면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고 말한다면 뭐해야 되고 말한다면 뭐예요 징계도 해야 되고 있죠 그래서 양성징계제심사 적부제심사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 중앙지적위원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자 다섯 가지 내용이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기 314페이지에 자 거기 박스 2번 중앙지적위원회 자 정책 개발과 업무개선 기술연구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재심사 나오죠 하여튼 양성 나오고 양성징계제심사 그거라도 왜 이러니까 양성징계제심사 양성징계제심사 그거라도 왜 이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 중앙 중앙지적위원회 자 위원회 심의결사항 그래서 심의사항이 있죠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래서 중앙에 대한 지적에 관한 뭐예요 정책을 뭐라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죠 업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자 지적 뭐예요 측량 뭐예요 기술을 뭐예요 개발하고 연구해요 개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양성 양성 뭐라고 징계 그 다음에 뭐예요 재심사 이렇게 외우자 양성징계제심사 양성징계제심사 자 이거 좀 외워두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1번 구성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은 뭐예요 포함해서 포함해서 5인상 10인인의 위원을 구성해요 포함입니다 포함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정부 당당국장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1급 공무원 국장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위원장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명 또는 위촉을 해요 자 위원은 임명 위촉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빼고 자 나머지 위원의 인기를 매년을 하고 2년을 한다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정부 당당국장 공무원 중에서 누가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죠 자 쌍가루사 1번 운영 있죠 제재기용 가반수 출석과 출석용 가반수 찬성인데 여기도 해외로 뭐라고 오느라 오느라 오히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딱 하나만 합니다 딱 하나만 그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적직량에 대한 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지적직량 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 지방지적위원회 를 둔다 써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거기 줄주세요 세 번째 줄에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달리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기를 한다 뭐만 한다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그 내용만 심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적부심사가 뭐 시험문제 이렇게 자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축적변경 처럼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날짜만 좀 외워두자 날짜만 그 날짜가 뭐냐 날짜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칭량을 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은 지적측량이 적당한지 칭량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는지 자 이렇게 지적 칭량 적부심사 있죠 이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시 도지사를 뭐예요 이 시 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지방 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청구 할 수 있다 어디 청구할 수 있다고 지방 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회보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회보하는 날짜가 30일입니다 시 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30일 이내 뭐하고 회보하고 자 회보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지원회 회보 받았죠 심의기를 해요 심의 뭐예요 의결한다 심의결 날짜가 며칠이고 60일이고 이 부득이한 사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그 한 번 연장하는 날짜가 그게 30일이다 한 번 뭐 할 수 있다고 1차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그게 며칠이라고 30일이다 그러면 즉시 뭐 해주면 지치없이 송부해주면 자 송부를 받은 누가 시 도지사가 소지다가 작년에 이제 답이 이거였죠 오른답이 며칠이네 7인이네 뭐해줘요 송부합니다 송부 누구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한테까지 뭐해준다 통제해줘요 여기 불만을 품은 뭐예요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적부 뭐한다는 얘기예요 적부재심사를 해요 뭐라고 적부재심사를 합니다 이 적부재심사를 며칠이내에 90일이내에 누구를 거쳐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한 다음에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조위원회 있죠 중앙지조위원회 뭐할 수 있다니까요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도돌은표예요 똑같아요 회분할자가 30일이고 심의결도 똑같고 그러니까 36 아니면 이렇게 뭐예요 36 아니면 36 아니면 37박수 37박수 뭐한다고 구한다 구한다 무슨 얘기예요 회분할자 30일 심의결 90일 한 번 안 되면 자 1차연장 30일 7일 통제 90일 적부재심사 자 그래서 요 날짜라도 좀 봅니다 날짜 회분할자 이렇게 자 그 시도지사가 30일에 지방지조위원회 회분하죠 회분 항상 대상은 누구를 거쳐야 돼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돼요 소반청 나면 트인다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조위원회 총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적부재심사도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야 돼요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다가 중앙지조위원회 재심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6 아니면 회부 30일 60일 심의결 안 되면 한 번 연장 30일 7일 적부재심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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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조구 끝나고 다음에 등기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submers cele thatís hear upon deve ק KN These anne